보람이 패밀리 아연이 첫 외출 우후 우리 아연이 햇빛에 보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모자 썼어요 안녕하세요 와 이쁘다 밖에도 있네 밖에 안 줄까 사활이? 그럼? 아니 근데 자네 자? 자잖아 간다 밥 먹으러 밖에 나왔는데 예쁘게 자고 있는 향이 너무 착하다 풀렸다 일어났다 고마워 엄마가 뭐 씻고 먹게 해줘 맞아 먹어야지 맛있겠다 아니 사연이 되게 얌전히 잘 있어지네 떠는데도 되게 예쁘게 잘하네 고마워 하은이 덕분에 엄마 아빠 매일 유출해도 되겠다 하은이랑 하은이랑 하은이 이제 일어났네 우리 정원 보러 가요 하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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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원이지? 하은이 아니 이게 뭐다냐 나 지금 졸린데 이게 뭐다냐 왜 나한테 자꾸 보기를 강요하는 것 아냐 하은이 재밌지 하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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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후 하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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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accompanied 당 прим. 여기 나오니까 어떤가요? 기분이? 하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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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 바람이 어떻게 느껴져? 솔솔 봄바람이 불지요? 솔솔솔 봄바람 불어요? 기분 좋아해? 와 기분 좋구나 그렇구나 제가 감사합니다 아 그랬어요? 기분 좋아요? 아 그랬구나 그래 아니 카메라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요 있어요? 그래 구독자 여러분께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? 한 마디 해주세요 멋진 저수주였어요 우리 산책로 따라서 걷자 타윤아 타윤아 뭐가 보여? 모자 때문에? 모자 때문에 보여? 모자 때문에 안 보이는데 알아도 모자 때문에 아휴 놀랬어 아휴 했어 다음으로 이렇게 바깥 구경했죠? 응 하은이 재밌었으면 좋겠네 재밌었으면 좋겠네 이제 집에 가자 다음에 또 오자 오늘도 두 번째로 밖에 나가자 모자 쓰고 어제 그 모자는 눈을 다 가렸으니까 왜 안 보이는데 알아도 하은이 존리인 안나 장관아 출발 갑시다 우리 하은이 바깥 해wise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? 하은이 궁금하죠? 어떻게 멋진 곳에 왔는데 자는거냐 하은이 자는거냐 싫어하냐? 자는 거. 자고 있는데 온 거 싫어하냐? 어떡하느냐? 야, 나라. 하은이요. 자는 하은이와 함께 산책하기. 그래. 꿈속에서 산책 같이 하잖아. 하은이와 함께 산책을 가고 싶다. 멋있다, 여기. 산책 기숙한 곳에. 또야. 한숨 후에 먹으러 왔는데. 하은이와 이렇게 이쁘게 다녀서 고마워. 하은이와 이렇게 잘 기다려서 고마워. 아, 엄마가 밥 먹는데. 거의 다 먹어가지고 빨리 먹을게. 쁘쁘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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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